단돈 만원대에 단돈 2만원 미만시에 이 모든거 가입이 가능합니다. 써먹기 좋구요. 정말 가성비 대비 킹왕짱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좀 딱딱할 수도 있고 많은 설계사분들이 생소할 수가 있어요. 바로 우리집 주택화재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우리가 화재로 불났을 경우 옆집까지 화재가 불이 번졌을 경우 옆집까지 배상책임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화재가 나면 몇억 이상 정말 건물 화재가 통으로 불났을 경우에는 몇십억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 보험료 만원 2만원도 정말 아까워가지고 가입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화재? 남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에이 요즘에 아파트 통으로 단체로 가입하는 그런 화재보험도 있고 우리집이 불나겠어 이래서 단돈 1, 2만원 정말 아까워서 부들부들 차라리 그 돈으로 갱신형 암보험이나 암주요치료비 이대주요치료비 차라리 그 돈으로 운전자보험 가입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1, 2만원 아끼다가 토탐 대신이라고 나중에 몇억 이상 보장을 못 받는 경우 많이 받습니다. 화재도 화재인데요. 요즘에 포항, 경부 이쪽에 지진 많이 발생이 되죠. 지진으로 인해서 침괴, 분강, 화재 여러가지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예전에는 화재보험이 건물로 인해서 화재가 됐을 때만 보장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도난, 손해 그뿐만 아니죠. 오늘 저 보호망이 단돈 1, 2만원대에 주택화재보험 끝판왕 정말 죄송합니다. 예전에 삼성화재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빅5 비싸게 가입하신 분들 많이 있었을 거예요. 웬일이야. 단돈 1, 2만원대에 지진, 그리고 침괴, 분강, 화재 기본적으로 그리고 위층에 층간소음으로 정말 너무 시끄럽다. 그러면 데시벨로 인해서 50만원. 층간소음 50만원 진단비도 있고요. 바람이 세게 불어서 주택, 아니면 아파트,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돌멩이 던져서 창문이 깨졌어요. 그랬을 경우 유리창 파손도 1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죠. 요즘에 저희가 밑에 찜에 물난리가 났으면 상대방에게 피해 줬을 경우 가족 일배책이나 일상생활 배상책임으로 1억 한도 내에 보상이 가능해요. 하지만 우리 집이 누수가 나서 우리 집을 도배나 여러가지 배관, 여러가지 다시 복구를 해야 돼요. 그랬을 경우에는 일배책이나 가배책에서 보장을 못 받죠. 그래서 급배수 누출 손해로 국내 최초로 자기 부담금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 부담금 없이 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급배수. 본인 부담금 자체가 없어요. 이게 매우 큰 메리트고요. 또 하나 메리트가 뭐냐. 시멘트로 공그리, 시멘트로 복구해도 타산은 보장이 안되지만 시멘트 복구 작업도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위에 누출, 누수 감지기, 그리고 배관 청소, 배관 복구하는 거. 이 모두가 급배수 누출 손에서 천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하지만 타사, S사나 H사 이런 데는 자기 부담금도 있고 그리고 누출, 누출 감지기, 배관, 시멘트 이런 거 다 보장을 못 받아요. 하지만 L사 손해보험에서는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더 중요한 건 임시 거주비, 타산은 15만원, 20만원밖에 안되지만 지진, 화재로 인해서 다른 호텔이든 모텔이든 임시로 거주했을 때 첫날부터 30만원, 타산은 15만원, 20만원밖에 안되요. 30만원 역대급으로. 그리고 타산을 한다가 30일밖에 보장을 못 받지만 90일이에요. 세 달 동안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11월 1일자로 급배수 누출 손해로 집에 누출로 인해서 여러가지 복구할 때 집에서 잠을 잘 수가 없을 때, 생활 거주할 수가 없을 때 그럴 때 호텔에 갔을 때 아니면 다른 임시 거주했을 때 90일까지 최대 30만원씩 90일까지 3,927, 2,7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임시 거주비 급배수 누출 손해로 인한 임시 거주비가 11월 1일자로 추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집 주택화제 어떤 내용인지 저 보호망과 낱낱이 설명해드릴게요. 조회수가 많이 안나올거 알고 있지만 저 보호망은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단돈 만원대에 단돈 2만원 미만시에 이 모든거 가입이 가능합니다. 써먹기 좋구요. 정말 가성비 대비 킹왕짱입니다. 자, 주택화제 끝판왕 플랫, 저 보호망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집 무사고 할인 보험이에요. 자, 우리집 무사고 할인 보험 일단은 요즘에 아이폰 16 혹은 갤럭시 아니면은 뭐 제네시스 여러개가 있죠? 비싸요. 비싸죠. 거의 뭐 아이폰 16도 150 그 다음에 뭐 지폴더도 엄청 비싸고 제네시스야 풀옵션이면 거의 1억 이상 든다는거 하지만 단돈 만원, 2만원으로 이 주택화제 이 모든걸 커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한눈에 보는 라이나 손해보험 라손해의 주택화제보험 타사보다 경쟁력이 있어요. 경쟁력은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장 혜택이 좋은게 매우 큰 경쟁력이죠. 한눈에 보는 라이나 손해보험이에요. 일단은 대한민국 북한 빼놓구요. 전지역, 인수, 지진보장으로 최대 20억까지 보장을 봐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북한에서는 안됩니다. 두번째, 급배수, 누출손에 자기부담금 없이 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해요. 그리고 특수, 비특수 구분 없이 가입이 가능해요. 풍수제에도 타사, 삼성이나 현대, KB, 메르츠, 빅5 회사들은 엄청난 손해율 때문에 이 모두가 가입이 어렵습니다. 또한 임시거주비 타사같은 경우는 많아봐야 10만원, 15만원, 20만원이에요. 임시거주비 30만원까지 그리고 90일까지 가능합니다. 90일 그리고 이번달 11월 1일부터 급배수로 인해서 임시거주했을 경우 30만원까지 90일 한도로 보장을 봐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다섯번째로는 유리손해 내 창문과 유리파손 바람이나 아니면 누가 돌로 던져가지고 깨졌어요. 이 모두가 100만원까지 실내 포함해서 유리손해가 보장을 봐야 할 수가 있구요. 마지막 여섯번째로는 위층에 층간소음 엄청 시끄러워 그리고 위층에 꼬말들 막 뛰어놓은 것 같아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데시벨이 충족이 되면 5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모두가 5만원, 10만원 아니에요. 1, 2만원 내외로 매우 저렴하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3잔만 안 마시면 이런 몇천만원 몇십억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꿀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거에요. 자, 우리집 무사고 할인보험 업계 유일하게 전 지역이 지진 손해 경보 포함 쪽은 타사들은 거의 안되거든요. 연수도 무관해요. 두번째로는 업계 유일하게 급배수 누출 본인부담금 안되구요. 그 다음 30년 미만 아파트와 빌라만 가능합니다. 이 모든게 심지어 1년 무사고 시에는 보험료의 10%까지 할인이 돼요. 업계 최대 임시 거주비 내가 급배수나 아니면 지진 화재로 인해서 호텔에 주무셨을 우리 고객님께서 잤을 경우 주무셨을 경우 하루에 30만원 최대 90일까지 그러면 3927 27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업계 유일하게 주택에 유리손에 그래서 100만원까지 실손보상으로 공인비 포함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자 핵심단보예요. 지진 손해 최대 20억 보장이 되구요. 지역 무관합니다. 주택 연소도 무관해요. 보장하는 손해는 지진으로 인한 발생하는 그래서 화재 및 그 연소 손해 두번째 무너져 내림 파손 및 파무침 손해 세번째 손해방지 및 긴급 피난에 필요한 조치 네번째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해일 홍수 그 밖의 수재 손해가 모두 다 자기부담금 100만원 이상부터 20억 한도대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급 보험금은 가입금액의 한도로 손해에 자기부담금 공제 후에 보상을 받을 수가 있구요. 단 가입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보험가입 80% 대비해서 가입금액의 비율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지진 발생 위험도에 따라 지역별로 보험료가 상이한데요. 일단은 위험도가 낮은 존1 존2 그 다음에 존3로 나눠져요. 존1은 뭐 여기 보시면 해당하지 않는 지역 뭐 경남 밀양시 뭐 경부 이런데 존2고 존3 지역은 경북 경주시 울산 이런데가 경북 3입니다. 존1은 그럼 어디겠어요? 서울 수도권 이런데가 존1이겠네요. 안전지대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우리집 무사고 할인보험이에요. 특히 포항 지진 지급 보험금만 수백억이에요. 보험사들 구상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17년도 11월에 경상북도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으로 이미 지급된 피해 보험금이 수백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급은 건물이 무너져 받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꼭 무너져야만 보상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청구 사례예요. 특히 위에 무너져 내린 것만 보상이 되는 게 아니고요. 타일로 직접 손해 그래서 수선비가 약 630만원 지지소로 인해서 붕괴의 침강이 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균열 그리고 타일로 직접 손해가 봤을 경우 630만원 공사비가 들었는데요. 건물 전체 손해에 대한 대비가 아니라 수리 수선에 대한 대비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급배수 누출 손해 약관의 명시예요. 손해방지비 배관수리비 타사에서는 손해방지비나 배관수리비 이게 다 보상이 안 돼요. 자 현행 손해방지비나 배관수리비는 보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어요. 500만원 한도로 하지만 라이나 손해보험은 보험료 1,2만원대로 정말 아주 가성비 좋게 변경이 되었어요. 손해방지 보상이 신설이 되었는데요. 누수 탐지비도 보상이 되고요. 급배수 설비 자체의 수리비나 교체비 그리고 배관 시멘트까지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500만원에서 천만으로 한도가 올라갔다는 거 정말 미친 대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급배수 누출 손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연락이 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타사는 각사마다 상이에요. 라이나 손해보험은 누수 탐지 보상을 받을 수가 있죠. 마루 철거 가능합니다. 배관 수리를 위한 시멘트 철거 타사는 시멘트 철거 안 돼요. 하지만 라이나 손해보험은 된다는 거 네 번째로는 남방 배관 수리 수리공사도 솜방비 항목도 보장이 돼요. 타사는 안 되지만 수리 후 시멘트 복구 작업도 라이나 손해보험에서는 가능하다는 거 하지만 타사는 안 돼요. 마루 교체설비 재물 집서손해 이거는 타사도 되고 라이나 손해보험도 됩니다. 자 쿠마모니 건물주가 아니라서 건물주가 아니라도요 내가 전세 월세로 사도 이 모든 거 사고가 나면 보상을 해줘야 돼요. 본인이 말기에 피해 줬을 경우 물론 집주인이면 본인이 알아서 해줘야 되겠죠. 건물주랑 상관이 없습니다. 라이나 손해보험은 이 모두가 전부 보장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자 보험료 1,2만원밖에 안 돼요. 몇백만원 만약에 몇만원 몇십만원 된다고 하면 저 보험망도 유튜브에 올려드리지 않았겠죠. 하지만 매우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급배수 누출손해 보상 사례에요. 피범자가 아파트 자태에 온수배관 균열로 누수가 발생됐어요. 그래서 주방과 거실 마루에 수침 수침 피해가 발생하여 공사비용이 약 559만원 들었어요. 가설공사비 75만원 철거공사비 46만원 그리고 수장공사비 인건비죠. 여러가지 약 260만원 누수 탐지비도 약 24만원 기타 공사비도 30만원 들었구요. 공과 잡비도 103만원 보수 공사비도 21만원 결론적으로는 559만원 모두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급배수 누출손해 인수 기준은요. 기존의 급배수 설비 누출손해 건물 화재 그리고 급배수 누출손해 가재 혹은 급배수 설비 누출손해 손해방지 비용 포함해서 이 모두가 일단은 단독주택은 전체 불가였어요. 근데 지금 현재도 단독주택은 보장이 안되구요. 연립주택 빌라나 아파트 오피스텔 30년 미만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결론은 다가구 주택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빌라 그래서 건물 급수는 1급 2급만 가입이 가능하구요. 주택 화재보험 공통 인수 기준 동일하게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이 모두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자 세번째 유리 손해의 100만원 실내 유리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일단은 보장하는 손해는요.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판 유리의 아래와 같은 사고로 생긴 파손 유리의 부착 시곤비용을 포함합니다. 를 약관에서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특히 태풍 회오리 바람 폭풍 폭풍우 이런 걸로 여러가지로 우리가 폭풍이나 태풍으로 인해서 아파트 유치장이 깨지고 날라가는 경우 있잖아요. 예전에 테이프로 X자로 붙였잖아요. 좀 튼튼히 하려고. 두번째 냉해 수해 그리고 다른 물체와의 충돌 접촉 그 다음에 파열미 폭발 제3자의 비행 또는 과실 이게 뭐냐면 요즘에 우리가 드론 드론을 우리가 많이 조종을 하잖아요. 드론으로 우리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뭐랄까 RC카처럼 이렇게 많이 조종하고 하고 있는데 이런 제3의 비행 이런 것도 모두다 보상을 봐야 드론 같은 경우 그리고 다른 물체의 충돌 이거는 다른 삶이 1층이나 2층이나 돌 던져서 유리창이 깨졌다. 이 모두가 100만원 한도 내로 보상을 봐야 있다는 거죠. 6보대는 그 밖의 돌발적인 사고 모두가 100만원까지 보상을 봐야 수가 있어요. 자기부담금은 2만원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데요. 내가 이 유리창 손해에 건물화 재벌 1,2만원 주고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유리창이 원래 좀 깨져 있어요. 아니면 유리창이 좀 금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누가 돌멩이 깨졌다. 그래가지고 유리창이 깨졌다. 파손했다. 그래서 시공하고 인건비 그리고 유리창을 싹 다 갈았어요. 실손보상인데 100만원 한도 내로 보험금 청구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너무 얘기하며 역선택이 너무 조사하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실내 유리의 경우는 시공으로 인한 건물에서 부착되어 있는 유리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유리손해예요. 사고 강풍으로 인해서 이물질이 날아와 베란다 창문이 파손되어 이런 것도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보시면 불쌍인이 던진 돌에 의해 안방 창문이 파손되어 약 98만원이 지급이 됐어요. 이런 경우 은근히 많아요. 특히 고층이 10층이나 15층은 아니겠지만 1층 2층 3층 있는 분들은 유리창이 깨질 수도 있어요. 혹은 강풍으로 인해서 이물질 강풍으로 인해서 돌 같은 게 날아다니다가 베란다 창문이 파손된 경우 은근히 많아요. 이랬을 경우 단돈 만원 2만원 으로 100만원 까지 보험료 만원인데 100만원 보험금 받으려면 100개월치 보험료를 내셔야 돼요. 100개월치 근데 한방이 유리창 파손으로 100만원 까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유리손해 관련 뉴스 태풍 태풍 대비 유리창 피해를 막기 위해서 유리창에 테이프를 붙이는 경우 있죠. 이랬을 경우 창문이 깨진다.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강풍 주위 내려진 부산 고층 건물에 유리창 파편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돼서 이렇게 깨진 경우 이것도 보상이 되고요. 유리창을 지탱하는 실리콘이 폭염에 녹으면서 유리창이 낙화되는 사고 이런 것도 모두 다 보상이 돼요. 네 번째로는 폭염으로 인해서 건물 유리창이 팽창되어 깨지는 사고도 이 모두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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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다음은 유리창 손해 이상으로 매우 중요한 임시 거주비 대상 사고 확대입니다. 화재로 인해서 호텔이나 임시 거주했을 때도 30만원 첫날부터 보상을 받을 수가 있구요. 붕괴나 침강 네 이런 것도 30만원 급배수 11월 1일자로 급배수 누출 손해로 인해서 임시 거주했을 경우에도 3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풍수재 혹은 지진 대설로 인해서 역시 3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타산은 15만원 많게는 20만원밖에 안되는데요. 라이나 손해보험은 30만원까지 보장이 되구요. 타산은 30일밖에 보장이 안되는데 라이나 손해보험은 얼마? 무려 90일까지 90일까지 30만원 곱하면 얼마에요? 2700만원까지 호텔에 편하게 주무시면서 30만원까지 90일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층간소음도 보장이 돼요. 우리가 당사 라이나 손해보험에서 어깨 최초로 개발한 층간소음 피해 보장이 돼요. 층간소음 피해가 발생하여 소음 측정 결과가 층간소음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50만원 1회 한원 최초 1회 받고 끝나는데요. 최초 1회 한으로 50만 받고 끝난다는 거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급증이 되고 있고 예전에는 정말 사례도 당한 경우가 있어요. 층간소음 전화상담 서비스 이용이 민원 발생이 엄청 많이 되고 있다. 층간소음 갈등으로 엄청 올라가 있다. 꾸준히 증가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층간소음 피해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이나 손해보험에서는 어깨 최초로 개발한 층간소음 피해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층간소음 피해 가 발생하여 소음 측정 결과가 층간소음 기준을 초과한 경우 최초 1회 안으로 50만원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층간소음 범위 에요.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만 욕실 화장실 다용도시 등의 급수배소로 인한 발생은 소음으로 제외한다. 직접적인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인한 발생한 소음 두번째로는 공기전달에 의한 소음이죠. 텔레비전 음향기의 사용으로 인하는 발생 소음 그래서 층간소음의 구분은 지금 직접적인 소음은 지금 데시벨이죠. 그래서 6시부터 10시까지는 43 그리고 22시부터 06시까지는 38 데시벨 그리고 최고 소음도는 57 야간에는 52 공기로 인한 소음 같은 경우는 5분간 등가 소음도가 45 그 다음에 야간은 40 데시벨로 진단을 받았을 때 50만원 진단비가 나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무사고 우리집 무사고 할인제도인데 무사고 할인제도 보장개시 이후에 직전 1년동안 보험금 지급이 없는 경우 가입하고 1년동안 보험금 지급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 해당료부터 차기 1년동안 영업보험료 내가 2만원이면 10%죠 2천원을 할인해주고요 만원이면 천원 그리고 10만원이면 만원 이렇게 할인을 해준다는 겁니다. 가입 첫해에 1년동안 무사고 판정받으면 보험료가 2만원인건 10%로 할인받아서 18,000원으로 보험료로 계속 납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초 보험계약일로부터 정기간 무사고 시에는 계속 10%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라이나 손해보험 라손이죠 주택화재보험 장점 5가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첫번째로는 급배수 누수탐지기나 배관수리비 본인부담금 없이 천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두번째로는 퉁수제특수 비특수 구분 없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세번째로는 지진손해 전지역 연수 무관하게 지역 무관하고 경부지역 모두가 인수가 가능하다는 거 네번째로는 무사고 할인이에요. 그래서 1년동안 무사고시에는 보험료의 10%를 자동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마지막 다섯번째로는 유리손해 그래서 외부에서 충격을 가했을 경우 유리창이 깨지면 100만원 그리고 위에 층간소음도 데시벨이 어느정도 약관에서 정한 데시벨이 나오면 50만원 진단비가 나온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라이나 손해보험 단돌 1,2만원 짜리로 이 모두가 가입이 가능한 가성비 좋은 주택과제 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리고요.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에 항상 최선을 다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우리 구독자, 시청자, 보험서계사분들 저 보호망 내용 들으시고 많은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 감사,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보호망님 유튜브로 많이 많이 소음 내기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